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자가검진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오늘 일정을 모두 연기했습니다. 총리실은 김 총리가 2일 밤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두 차례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서 2일 밤에는 음성이었으나 3일 아침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고 곧바로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김 총리는 현재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입니다. 김 총리님이 주택 김 총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